어제 바이르미넨의 나게스만이 부임한다는 보도가 빌트 단독으로 굉장히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예 나게스만이랑 바이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현실화되는 분위기예요 브라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바이언을 다루기도 했었고 바이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브라쪼 디렉터가 너무 월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게다가 육권왕을 차지한 한지플릭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또 나게스만을 데려올 때는 이른바 바이아웃이라고 하죠 어쨌든 감독도 어느 정도 데려올 때 그에 따른 이정률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감독 이정률에 지금 돈을 지불하는 게 말이 되냐 선수 보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국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팬분들은 나게스만이 마음에 안 든다 라기보다는 바이언 구단의 전체적인 행보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나게스만의 바이언 미넨 부임이 상당히 가까워졌다 거의 유력해졌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빌트에서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누와 폴크도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을 했어요 2026년까지 바이언 미넨은 나게스만과 계약 예정이다 2026년이면 꽤 장기 계약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제 뭐 다음 시즌 오겠죠 다음 시즌 온다고 치면은 2021, 2022 시즌부터 2025, 2026 시즌까지라는 얘기니까 계산해보면 다섯 시즌을 일단 지위를 맡길 것이다 라는 게 되겠고 초기 영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1500만 유로인데 타이틀 획득 시에는 2000만 유로까지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옵션이네 빌트지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사에 따라서 어느 언론사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2300만부터 3000만 유로까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000만에서 3000만 유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감독을 데려올 때 바이아웃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게 되겠죠 근데 바이어는 나게스만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빌트지에서는 확인해주고 있고요 나게스만의 연봉으로는 800만 유로 정도가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연봉이야 어차피 뭐 선수를 데려오든 감독을 데려오든 코칭스텝을 데려오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지출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약간 좀 팬들이 불만이 있는 게 안 그래도 중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뭐 선수 영입도 보강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감독에게 이렇게 또 거액을 써가면서 웬만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이 종류를 지불해야 되느냐라는 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릭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사임을 의사를 밝혔잖아요 사실 플릭이 사임 의사를 밝힌 이상 계약상으로는 플릭이 이제 구단한테 위약금을 지불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 비트지 보도를 보니까 바이언 구단은 어쨌든 플릭의 공헌도를 인정해서 합의하에 무료로 계약 해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 사람 뭐 트래벌도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었던 바이언을 잡고 좀 올라갔었던 사람이니까 네 뭐 계약 조항상으로는 플릭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한들 만약 구단이 진짜 위약금까지 다 받아버리면서 플릭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팬분들이 입장에서는 더 용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한지 플릭은 당연히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대표팀 감독 독일 국가대표팀 네 독일 대표팀의 레브 후임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나게이스만이 미넨 지역 근처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위키 나와있는 지역명을 보니까 독일 바이렌주 오버 바이렌 현 란치베르크 암레휴군으로 지금 이 고향에 나와있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독일 지역은 잘은 모르지만 독일 환영밖에 몰라요 그렇죠 정말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혹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넨 지역 근처 태생 사실상 미넨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양심이 있을 수 있다 근교 정도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급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평소 나게이스만은 라제마 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감독 부임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바이온으로의 어떤 부임이라든지 본인이 바이온에 애정이 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의 장기적인 목표는 바이온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줄기차게 보도가 되어왔었어요 일단 평소에 바이온의 팬이기도 하고 바이온 감독이 인생의 목표라는 점은 그동안도 숱한 언급이 되어왔었고 이제 나게이스만도 실제로 바이온을 원하고 있기에 구단과 나게이스만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라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들리시겠지만 안에서 또 이제 주책남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게이스만의 어떤 프로필을 보면 기본적으로 호펜하임의 20대 후반의 나이로 감독을 부임해서 시즌 도중에 부임해서 팀을 자유권으로 끌어올렸고 원래 강등권에 있던 팀을 자유를 시킨 거잖아요 두 번째 시즌에 4위를 차지하면서 바로 리러클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순위권을 만들어놨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감독 경력을 쌓았고 진짜 말도 안 되죠 33살의 나이로 이제 바이렌미넨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거의 독일의 이명철이지 이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게이스만의 나이는 지금 33살 87년 7월생 종윤영보다 2살 어려 맞아요 종윤영보다 2살 어리고 노이오보다는 1살 어립니다 종윤영이 옆에 계실까봐 일부러 연도에다가 몇월생인지까지 체크를 해놨어요 아마 알고 있었을걸? 몇월생인지 노이오는 86년 3월생인데 나게이스만보다 1살 어리고요 아 노이오보다 나게이스만이 1살 어리고요 1살 어리죠 그리고 레비보다는 1살 나게이스만이 많습니다 친구야 그냥 사실상 레반도프스키가 88년 8월생인데 나게이스만은 87년생 그리고 노이오가 이제 86년생 이렇게 보면 선수단보다도 나게이스만이 더 어린 축에도 지금 속할 정도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룩해내는 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나이 때문에 혹시 선수단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나게이스만이 정말 좋은 감독이고 전술가이자 팀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도 호페나인 그리고 RPG 거치면 좋은 모습 보여준 건 맞지만 엄연히 따지면 트로피는 없어요 그렇죠 감독으로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바이언 미네는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트로피를 항상 따왔던 팀이기 때문에 트로피를 못 딴 시즌이 있다면 그 시즌 실패한 시즌이니까 그렇죠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의 어떤 내부인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우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신감 혹은 자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수 시절 경력도 훨씬 부족하고 여기에 감독으로서도 결국 트로피를 아직까지는 들지 못했던 나게이스만이기 때문에 입김 높은 바이언을 뭔가 내부적으로 장악하기에는 우려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지금 우려를 받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술의 유연성과 스타일은 사실 좋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나게이스만의 어떤 포메이션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프리미어 할 때 제일 힘든 팀이 라이프치죠 왜 3백이랑 4백 중에 어떤 걸로 나올지 대충 다른 팀 보면 이게 윤곽이 나오는데 나게이스만은 3백 할 것 같은데 하면 4백 나올 때도 있고 4백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또 3백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선수단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본적인 선수단의 어떤 장점 내지는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또는 팀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묶어야 할지 그 판을 굉장히 잘 짜우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판이 굉장히 유연하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나게이스만도 전술 쪽으로 문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나게이스만을 얘기할 때마다 이 감독이 아무리 포메이션을 잘 바꾸고 전술에 대한 시스템을 잘 바꿔서 대응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스타일 유지되는 기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라가 있는 수비라인 두 번째는 강한 압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의 높은 레벨에 좀 더 도달을 하기에는 중요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경기 자체를 내주는 경우들이 라이프치의도 종종 있어 왔거든요 리버풀과 이번 토너먼트에서도 결국 올라가 있는 수비라인과 뒷방 시기마였죠 계속된 일률적인 압박 근데 이거를 리버풀이 잘 대응해 나가면서 결국은 리버풀도 하던 대로 했고 나겔스만도 하던 대로 했지만 너무 쉽게 나겔스만이 특유의 단점을 잃혔다 라고 이제 그 경기는 분석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나겔스만도 바이오나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수비라인과 압박의 전술의 이 특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유연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발휘가 되고 받침이 되어야 토너먼트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 단점을 본인이 뭔가 만회하지 못한다면 저는 패커르디올라가 비결을 계속 들지 못했던 단점이 따라 맞췄던 바이오나에서도 그런 커리어를 보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자칫 나겔스만도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단점이 챔피언스 리그의 상위 레벨에서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트로피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점도 우려점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나의 패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겔스만도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일단은 뭐 나겔스만이 오게 되면서 지금 뭐 한지플릭도 그랬습니다만 독일인입니다 네 코바치 있었고 안첼로티 있었고 근데 뭐 어찌 됐건 바이오는 괜히 약간 독일 국가대표팀 같은 그런 이미지도 과거부터 좀 가지고 왔었고 그럼요 멤버가 좋으니까 최고의 감독들이 항상 이제 왔었기 때문에 선임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다 같은 독일인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최근에 바이오에서 실패를 맛봤던 코바치와 안첼로티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 볼만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라이프치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있는 게 나겔스만이 어쨌든 바이오이랑 지금 링크가 나고 있고 이런 뭐 분데스리가 있는 그런 단장들이 굉장히 좀 큰 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일단 크레쉬의 단장이 라이프치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죠 구단 트위터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크레쉬는 젊은 나겔스만에 맞춰서 락리그 대신에 라이프치에도 새롭게 데려온 젊은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크레쉬 역시도 뭔가 움직임 자체가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오이시린의 끝으로 이제 계약 해지가 발표가 난 상황이니까 결국 이 나겔스만의 나가는 움직임에 마찬가지로 대응이 된 부분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추가적으로 크레쉬 단장이 있을 때 라이프치과 그리고 대부분의 영입작품은 최근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패했다는 책임도 일부 영향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단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고요 크레쉬는 현재 프랑크프루트 그리고 호페나임 등과의 팀들과 링크가 나고 있는데 호페나임도 지금 로제 단장이 프랑크프루트와 링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면 분데스리가의 팀 내부적으로도 팀 내적으로도 단장들의 대이동이 지금 예상이 된다 연쇄이동이 지금 그려진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좀 그려지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바이언 팬분들은 아 이참에 브라초로 좀 나가기를 바라시겠지만 지금 뭔가 얘기라든지 좀 공고한 것 같아 네 구단의 논조를 보면 구단이 계속 그동안 브라초 단장의 어떤 입김에 맞춰서 언론 플레이도 대부분 이제 브라초 단장을 위해서 혹은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로 심지어 헤네스 회장까지로 그쪽의 의견을 두둔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뭐 이거는 보아텡의 어떤 재계약권이라든지 다양한 사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아 지금으로서는 브라초라는 장을 그냥 자리를 공고히 지킬 것이다 그럼 나길스만이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브라초와 나길스만 사이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이걸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예전 영상에서도 쭉 다뤄드린 컨텐츠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데스리가의 감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한지플릭은 바이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이 유력한 상황이고 나길스만은 말씀드렸듯이 바이언미는 유력하고 이 엠게, 메넨글라트바우의 마르코로제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행이 확정이 됐어요 이거 시즌 중반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메넨글라트바우의 어느 감독이 부임하느냐 지금 아디히터, 프랑크프리트 감독이 메넨글라트바우로 이제 연결이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 단계만 보더라도 플릭, 나길스만, 마르코로제, 아디히터 네 명간의 감독 대희동이 지금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이츠부르크의 제시마치 감독이 아 제시마치 나길스만의 후임이 될 것이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이츠부르크와 라이프치 간의 커넥션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황희찬의 감독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황희찬이 지금 라이프치에 있고 황희찬 또 잘 썼으니까 제시마치라면 충분히 황희찬의 장점이 좀 더 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시마치의 이른바 이 감독 스타일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치 그리고 자이츠부르크의 관계까지 봤을 때 라이프치 특유의 그 공격적인 스타일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원래 이런 팀들은 조금 그런 성향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시마치를 이제 빅리그에서 어쩌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기대되는 요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감독들 이동도 있었고 제일 메인이 되는 건 나길스만의 바이온 부임설인데 아직 오피셜은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한번 팔로잉을 하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